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펙트럼 책임연구원 연미지입니다. 지난주에 연실이가 소개해준 배롱나무 꽃에 대한 소개 영상 보셨나요?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오늘은 배롱나무 꽃을 원료로 한 라제스트의 새로운 효능인 튼살 완화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튼살은 사실 병리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고 합니다. 마음 건강도 중요한 요즘 튼살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자 그럼 튼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튼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살은 급작스러운 몸무게 증가로 인해 피부 표면이 확장하면서 생기는 줄무늬 형태의 상처입니다. 주로 청소년이나 임산부들에게 나타나죠. 요즘은 근육을 키우는 분들에게도 튼살이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튼살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소, 호르몬의 과다 분비, 그리고 물리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튼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빨간색 줄무늬는 초기 형태로 튼살 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반면에 오래된 튼살인 흰색 줄무늬는 피부 박피술과 같은 힘든 시술을 해야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튼살은 예방과 초기 단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튼살 조직을 관찰해보면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 불리는 이 ECM 구조가 붕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M은 콜라겐, 엘라스틴, 피브린, 파이브로 넥틴 등으로 형성된 3차원의 그물망 구조로 세포 밖에 존재하며 피부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고 피부 표면 탄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ECM 컴포넌츠들이 튼살 조직에서는 이렇게 조각이 나아있고 등성등성 배치되어 있으며 3차원 구조가 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표피층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M을 붕괴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섬유화 세포인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ECM의 컴포넌츠의 생성이 감소가 되고 또한 주변에 존재하는 비만 세포인 마스트셀에 의해서 ECM 컴포넌트가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ECM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만 세포에 의한 ECM 컴포넌트가 분해되는 과정이 튼살의 원인인 물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인해서 피부 조직이 확장이 일어나며 그때 발생하는 물리적 스트레스가 ECM을 통해서 비만 세포 내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비만 세포는 ECM을 분해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나 사이토카인 등이 담긴 과립체들을 분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ECM 컴포넌트들을 조각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ECM과 비만 세포와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 표면에 수용체인 인티그린 단백질은 세포를 ECM에 부착시키는 지지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포 내로 물리적 스트레스를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티그린을 통한 ECM과의 연결을 조절하는 것이 튼사를 일으키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비만 세포와 ECM 컴포넌트와의 부착을 조절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추출물이 처리된 이 비만 세포를 파이브로 넥틴이 코팅된 플레이트에 접종을 한 후 와싱 버퍼를 통해서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착 여부를 표지된 형광 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배롱나무 꽃 추출물을 첨별할 수 있었습니다. 배롱나무 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하였다시피 남원의 대표 식물로서 100일 동안 꽃이 핀다 하여 백일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배롱나무 꽃에는 알칼로이드, 탄닌, 사포닌, 스테롤, 플라보노이드, 페놀리 컴파운즈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려진 주요 플라보노이드나 페놀리 컴파운즈로는 카테콜, 헬스페리딘, 엘라직 엑시드, 커세틴 등이 있습니다. 배롱나무 꽃 추출물은 예로부터 혈액순환에 좋다고 효능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저희는 튼살 완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비만 세포와 ECM 컴포넌트와의 부착을 확인해 본 결과 배롱나무 꽃 추출물에 의해서 부착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착 감소 효능과 함께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가립체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확인해 본 결과 이 또한 배롱나무 꽃 추출물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만 세포와 ECM 컴포넌트와의 부착과 가립체 분비에 중요한 세포 표면의 수용체인 인티그린 발현에 또한 배롱나무 꽃 추출물에 의해서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티그린과 연결된 세포 내부의 시그널린 단백질인 FAK의 인산화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티그린은 ECM에 의해서 세포 외부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이와 연결된 FAK 단백질 체들이 세포 내부에 밀집되면서 FAK의 인산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효능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인티그린의 발현 감소와 일치되게 FAK 단백질의 인산화 또한 배롱나무 꽃 추출물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성화된 비만 세포에서 분비된 과립체나 사이토카인이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성화된 비만 세포의 배양액을 이용해서 파이브로블라스트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ECM 컴포넌트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러한 감소는 배롱나무 꽃 추출물에 의해서 다시 복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활성화된 이 비만 세포의 배양액은 ECM을 분해시키는 엔자임인 MMP1, MMP3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프로인플라메토리 메디에이터인 CXCL8의 발현 또한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배롱나무 꽃 추출물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코티솔 호르몬 또한 배롱나무 꽃 추출물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배롱나무 꽃 추출물은 튼 사례에서 나타나는 ECM을 붕괴시키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모두 완화시키는 효능을 보였는데요.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는 감소된 ECM 컴포넌트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ECM을 파편화시키는 이 비만 세포의 가리체 분비도 억제를 시켰으며 콜라겐을 분해하는 이 코티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제스트의 튼살에 관련된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이 정도 효능이면 튼살 예방책으로 딱 좋겠죠? 튼살이 심해지기 전에 라제스트로 미리 관리하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몸에 난 상처는 살아온 삶의 흔적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아름답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바이오 스펙트럼의 로컬 원료인 라제스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제품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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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